조별리그 전승이 무색. 세트피스 한 방에 좌절된 아약스의 어게인 2019 꿈. 조효종 기자.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통과한 올시즌 아약스의 상승세는 3년 전 돌풍에 미치지 못하고 꺾였다. 1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2021-2022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가진 아약스가 벤피카의 0-1로 패했다. 1차전 원정에서 2-2로 비긴 아약스는 합산 점수 2-3으로 밀려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아약스는 홈에서 열린 경기를 주도했다. 점유율 68.7%를 기록했고 슈팅을 16회 퍼부었다. 수비수 데일리 블린트를 제외하고 모든 필드 플레이어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슈팅을 때렸다. 그러나 예리함이 부족했다. 유효 슈팅이 두 차례에 불과했고 득점도 없었다. 단 한 번 흔들렸는데 그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됐다. 후반 32분 벤피카 풀백 알렉스 그리말도가 문전으로 프리킥을 보냈고 다르인 누니에스가 헤딩슛으로 이어 골망을 흔들었다. 누니에스를 막아섰던 아약스 수비수 율리엔, 팀버는 점프도 하지 못하고 실점 장면을 바라만 보았다. 이 슈팅은 이날 벤피카가 기록한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다. 아약스는 올 시즌 UCL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다.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통과했다. 포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비롯해 스포루팅, 베시타스의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다. 화력도 불을 뿜었다. 매경기 멀티골을 터뜨리며 6경기 20골을 기록했다. 바이에르 미넨 다음가는 득점력이었다. 3년전이 떠오르는 기세였다. 아약스는 2018-2019 시즌 UCL 포강에 오르며 이변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조별리그를 3승 3무로 통과한 뒤 토너먼트에서 전시즌 유럽 챔피언 레알마드리드, 이탈리아 챔피언 유벤투스를 연이어 격파했다. 토트넘 우스퍼와의 4강전에서도 원정에서 열린 1차전을 승리하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다만 2차전에서 루카스 모라에게 헤트트릭을 허용하며 아쉽게 탈락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올시즌 돌풍은 3년전 이변에 근접하지 못했다. 16강에서 세트피스의 한 방에 무너졌다. 아약스 모든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다. 경기 후 인터뷰를 진행한 에릭 테날 아약스 감독은 우리의 포지션, 플레이는 훌륭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잘했다. 창의성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단 한 번 집중력이 흔들려 탈락하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베테랑 수비수 블린트는 우리가 더 나은 팀이었다. 벤피카는 프리킥 한 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경기를 지배하고자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 단 한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진 아약스 트위터 캡처 사진 아약스 트위터 캡처